저희 님 그 지향 제꺼 거든요? 바꿔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제 길터로 싸우신데 지향? 아 지향 가지고 싸우는 거? 지향 가지고 싸우는 거 딱 말해줘 지향은 나도 한 번 당해봤어 나 진짜 덤마트 은행 들어가서 딱 있었는데 은행에서 업무를 딱 보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딱 오시는 거야 이렇게 딱딱딱 어? 님 네? 지금 그 옷 제가 똑같은 옷 맞죠? 네 맞네요 뭐 같은 옷 맞네요 아 이쁘시네요 아 지금 뭐 색깔도 똑같네요 아 저희 님 그 지향 제꺼 거든요? 바꿔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? 뭐라고요? 제가 먼저 했거든요 제가 좀 바꿔주셔야겠어요 네? 어이없음 이것도 진짜 이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꿨냐고? 내가 왜 바꿔? 안 바꾸지? 어이가 없음 내가 왜 바꿔? 이것도 마비녹에서 이러한 사례다 너무 재미난 신비한 세계 마비녹이러 오세요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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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ur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